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sh sh.. 야 파리 질렀으면 등광이 아저... 아, 형님 5만이세요? 어 형님, 풍등 시간은 다 쓰셨나? 아니, 안 쓰셨어 그럼 일로 오실래요, 차라리? 야, 이건 진짜 못참는다 자, 파대 갑니다 어차피 TJ 때문에 빠르게 질러도 2주 안에 질러야 돼, 그게 맞잖아 이걸 안지는 거는 송구사가 아니야 33% 제발! 어차피 파대도 질러야 됩니다, TJ 때문에 내내 제발 와어씨 시발 야, 개 이샀꺄, 출금이 몇개가 남는거야 으야어억 으아아아 한 달 동안 파델 못쓰게 생겼다 존나 속상하다 뭐 복구할 거 없냐? 제발 금빛 번개 그릇! 뭐야? 파란 번개야? 와! 씨발 내 변신! 어? 어? 야 씨발 두 대인데? 야 이거 와! 씨발 변신 20장 야 이 개새끼들 X댔다 씨발 시다 뽑아야 되는데 베드로랑 제대로 맞았다 진짜 33%에다가 10%를 다 날렸어 아 너무 아깝다 바델과 아 아 아 아 팔이 떠져야 팔로 벗고 가도 완전 좋은건데 지금 영변 하나 뽑는데만 벌써 얼마 무과금 났냐? 200만원 무과금 났네 300만원 째 들어가는건데 왜이러냐 아 그냥 생보발꺼 시발 변신 이트만 더 하고 마감할게요 사우나가서 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야겠다 이거 아 영구하고 ㅈㄴ 아깝네 진짜 자 լ Kent 아 근데 변신은 하나 펍킹 뽑아야해 전설은 영웅 날린게 있잖아 아 영웅 변신하나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거야 어 빨간 번개다 야 빨간 번개야 한대만 때려 한대만 그렇지 바로 썰어 바로 바로 제발 역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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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7대 실패 두마리만 뽑고 한번 하고 마감해야겠다 야 7번 실패에다가 하드 날리고 변신해 영웅 변신 두마리에 천만원 들어가네 날이 아니긴 아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배드렌받네 항상 연금도 잘되버렸었는데 변신 따지고 보면 4천만원 넘게 날렸지 지금 뽑기만 천만원 날리고 영웅 20장 넘게 날렸는데 아까 전산 하나라도 낳아줬으면 진짜 좋은 상황인데 전산 하나를 뽑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시청자분들 얼마가 3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얼마가 낳을지 모르니까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제발 번개 무슨색이냐 아 씨발 파랑먹이야 야 어떻게 8틀 실패하냐 씨바 호흡도 아니고 용은 몇장 30몇장 들어왔는데 씨바 전선을 안고 왔네 아 잠이 싹 질러보고 싶네 씨바 전선을 안고 왔네 씨바 전선을 안고 왔네